미 증시가 금리 상승 여파에 기술주들이 아주 급락을 했죠 특히나 전기차 관련 주들이 아주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특히 테슬라가 많이 하락을 했죠 그리고 애플이나 대부분의 기술주들이 하락이 좀 크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미국 증시 제약바이오는 오히려 상승을 했죠 그리고 컨택트 관련 주들 그리고 은행 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경기가 좀 살아날 거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전개가 되면서 기술주 쪽에서 컨택트 주들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죠 그러나 제약바이오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죠 미 증시 같은 경우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증시는 기술주가 내려가는 것은 오케이죠 미국 증시가 그렇게 기술주가 급락을 하면서 컨택트 주들 쪽으로 이동을 했으니까 뭐 그럴 수 있겠구나 같이 연동이 돼서 움직인다 그렇게 보면 되죠 그런데 지금 제약바이오를 엄청나게 눌러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증시 제약바이오를 상당히 크게 눌러버리고 있죠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셀트리오는 지금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입니다 지속적으로 성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올해는 급성장이 지금 예약이 돼 있습니다 아직까지 EMA 허가가 나지 않았고 수출 소식이 아직은 나오지 않았죠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곧 나오죠 곧 나오는 상황인데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찍어 눌러버리고 있죠 찍어 눌러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셀트리오는 급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급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그냥 믿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을 크게 흔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지금 눌러대고 있지만 결국은 레키로나 주가 셀트리오는 멱살을 잡고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겠죠 코로나가 그냥 치료제 없이 대강대강 해가지고 그냥 없어지겠거니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치료제 없이 치료제 없이 어떠한 질병에 대해서 치료제 없이 그냥 같이 공생을 해서 살아가겠다 말이 되지 않죠 일단 일단 그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치명률도 상당히 높은 그런 상황이죠 치명률도 상당히 높은 그런 코로나인데 세계 경제까지 봉쇄시킨 그런 코로나 상황인데 이게 치료제도 없이 그냥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대강대강 넘어가자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람 계속 죽어 나가다 말든 신경 쓰지 말자 이거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치료제는 필요하고 그 치료제가 아직까지 전 세계에 없을 뿐이죠 이제 치료제가 나오기 일보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셀트리오 치료제 나오게 되면 엄청난 매출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그런 상황인데 미증시 상황을 좀 보시면 다운은 올랐죠 나스닥은 떨어졌는데 지금 월트 디즈니나 이런 종목들 컨택트 종목들이 아주 좋습니다 여행 관련 주들 트래블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금융주들이었죠 금리가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계속 금리가 올라가는 분위기다 보니까 그렇죠 국채금리 그리고 이제 머크 같은 이런 제약바이오 주들은 올랐죠 머크 1.4% 정도 올랐고 존슨앤존슨도 0.8% 정도 올랐었습니다 화이자도 뭐 0.1% 정도 하락했죠 요정도 수준이고 그리고 이제 항체 치료제 관련 주 일랄 릴리도 강부압 수준입니다 강부압 수준이고 지금 뭐 이런 항공주들 좋죠 항공주들 자 그리고 이제 릴리 같은 경우에도 0. 몇 프로 올랐고 그리고 리제네론도 0.3% 정도 올랐었죠 그래서 지금 길리어드도 올라서 꼼젠도 올라섰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전개가 되었는데 우리 중심은 지금 이 제약바이오를 그냥 눌러버리고 있죠 완전히 뭐 눌러버리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나스닥에서 하락폭이 좀 큰 종목들 보면은 애플이나 알파벳 이런 IT주들이 큰 폭으로 하락했죠 넷플릭스라든지 퀄컴 그리고 테슬라가 하락폭이 좀 크게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들도 아주 좋지 않죠 케일의 탱코 같은 경우에 7%나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우리 중심은 그냥 묻지마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렇게까지 내려왔는데 다시 더 내려간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인데 그냥 내리는 거죠 그냥 끌어내리겠다 해서 2% 정도 끌어내리고 있는데 더 내려봐라고 하면 됩니다 더 내려봐라고 지금 제약바이오 쪽이 하락폭이 좀 있죠 대부분이 다 음봉이고 하락이 상승한 종목이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 분위기입니다 지금 알테오젠도 한 5% 정도 종근당도 5% 녹십자도 4% SK케미칼 3% 정도 이렇게 하락하고 있죠 삼성바이오도 하락을 하고 있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은행주들이 좋은 모습을 오늘 여전히 또 어제 이어서 상승 흐름을 타고 가고 있죠 금리 상승기에 대한 그런 반응으로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수를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죠 지수를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미증시의 상황을 봤을 때 삼성전자 오늘 원래 미증시 흐름대로 간다 그러면 얘도 크게 내려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제 지수를 좀 잡아 놓고 나머지 다른 것들을 크게 끌어 내려야 되니까 지수를 좀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3%에 DBI텍이 4% 정도 하락하고 있죠 반도체 좋지 않죠 반도체 장비주들도 3% 정도 하락하고 있죠 현대차 기어차는 지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2차전지 배터리 관련 추들이 좋지 않습니다 5%나 하락하고 있죠 삼성 SDI 5%나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계속 추세가 완전히 밑으로 밀어버리고 있죠 LG화학도 4% SK이노베이션도 5% 정도 지금 미증시 흐름과 거의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도 2%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런 반면에 내수주들은 좋습니다 롯데쇼핑이나 삼성화재, 포스코 이런 종목들은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신세계도 2% 정도 올라서면서 계속해서 방향을 위로 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컨택트주들은 우리나라는 컨택트주들이 그렇게 강하지 못하죠 그래도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0.9% 하락에 코스닥이 또 2%이죠 2%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을 완전히 죽여버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을 완전히 눌러버리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은 기관 쪽에서 3,8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외인들이 코스피를 많이 팔고 있죠 미증시의 흐름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외인 기관 250억에 34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시장의 분위기는 미증시하고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오는 제약바이오 부분인데 제약바이오 부분에서도 돈을 잘 버는 제약바이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눌러버리고 있죠 완전히 눌러버리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증시하고는 좀 다르죠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는 크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 제약바이오는 좀 눌러버리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오는 지금 쌍바닥을 잡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되는 부분이고 걱정할 부분이 없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밑으로 끌어내리겠다 이런 의지를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 기업이 계속해서 성장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고 이제 곧 있으면 렉키로나에 대한 허가 소식과 수출 소식이 이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뭐 밀어붙이고 있죠 완전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공매도 1위 기업이다 보니까 열심히 또 눌러대고 있는데 눌러댄다 그래서 겁을 먹거나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다 지금 누를 만큼 더 눌러봐라고 하면 됩니다 계속 겁먹으라고 하고 있죠 겁먹으라고 하고 있는데 셀트리온을 둘러서 환경을 봤을 때 아무리 둘러봐도 겁을 먹을 이유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신한 쪽에서 들어오고 한국에서 삼성에서는 들어오고 있죠 이런 모습이라면 외국계는 아마 오늘 셀트리온 쪽은 매수를 하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외국계 지금 한 3000주 팔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지금 단기적으로 상당히 많이 밀었죠 상당히 많이 밀었습니다 밀릴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밀어내리고 있는 상태죠 오늘 매도는 오전에 이제 모관에서 잠깐 겁을 줬지만 얘들은 실제로 팔 생각이 별로 없죠 지금 별로 없습니다 미래에서 좀 팔고 있고 한국 투자에서 한국에서도 좀 팔다가 사고 있죠 사고 있고 KBS에서도 파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키움에서 매도가 좀 나고 있고 지금 보면 대부분이 매수방향이죠 매수방향 매수방향에서 계속해서 왔다갔다 치고받고 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면서 이렇게 좀 밑으로 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이베스트는 보이지 않고 있죠 이베스트는 보이지 않고 있고 삼성에서 사고 팔고 신한에서는 계속 사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런 뭉탱이 물량들을 집어던지면서 최대한 지금 밑으로 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더 밀태면 밀어봐라 이런 전사심장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은 지금 매도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전혀 없는 상태고 기업이 상당한 성장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지금 작년 6월달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내렸죠 작년 7월달 대비해서 아주 뭐 엄청나게 지금 밑으로 내리꽂은 상태입니다 정말로 많이 내려 꽂은 상태죠 자 이 정도까지 지금 조정을 하고 있다 얼만큼 더 조정을 조정을 하는지 한번 보자 한번 더 쇼를 한번 더 해봐라 라고 바라보면 됩니다 지금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데 얼마나 더 누를 수 있는지 좀 느긋하게 지켜보면 되죠 느긋하게 지켜보면 되는 결국은 얘는 급반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지금은 뭐 겁을 먹거나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좀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약세를 보이니까 이렇게 미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지만 지금 뭐 제약범유를 미는 모습을 보면 상당히 크게 밀죠 종근당 녹십자 SK케미칼 5% 정도 이렇게 밀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제대로 밀어 가지고 한번 크게 하락을 시킨 후에 들어 올리겠다 그런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모습을 봤을 때 IT 전기전자 부분은 상당히 좀 낙포를 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계속해서 지금 모양새가 좋지 않은데 외국인들이 계속 많이 팔고 기관이 들어오고 있는데 기관들 하여튼 지금 우리나라는 연기금 부분은 상당히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연기금은 묻지마 매도를 하고 있는 거죠 기업이 고평가 저평가 이런 거하고 관계없이 목표가 계속 줄어드는 목표를 잡아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무조건 매도를 하겠다 그런 쪽으로 움직일 뿐입니다 지금 열심히 뭉텅이 던지면서 주가 끌어내리고 있죠 아직까지는 자전을 계속 돌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런 상황에 상당히 겁을 많이 주고 있죠 상당히 겁을 많이 주고 있는데 지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급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기업이다 이런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